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육호가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창어육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등 샘플 채취를 시도합니다. 베이징 권란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. 중국 국가우주국이 달 탐사선 창어육호가 오늘 오전 달 뒷면 남극 에이킨분지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창어육호는 중국의 네 번째 달 착륙선으로 지난 2019년 창어 4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달 뒷면 착륙선이 됐습니다. 지난달 3일 발사된 창어육호의 주요 임무는 달 뒷면 토양과 암석 등 샘플 채취입니다. 착륙 이후 48시간 안에 약 2kg의 시료 채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하면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로 기록됩니다. 그동안 달 표면 시료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에 이뤄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 국한됐습니다. 창어육호는 임무를 모두 마친 뒤 오는 25일 지구로 기환할 예정입니다. 미국과 우주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04년 달 탐사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지난 2007년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올린 뒤 2013년에 창어 3호가 달 앞면 착륙에 성공했고 2019년에는 창어 4호가 달 뒷면 착륙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습니다. 중국은 오는 2026년에는 달 남극 자원 탐사, 2028년에는 달 기지 건설 기초 조사 등을 위한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. 이어 2030년까지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권한입니다. 에이터스 아프리아